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일주일 전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남편이 장손도 아닌데 왜 할아버지 장례에 끝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난리 찼던 그 쓴이 그 후기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본문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연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봅시다. 와 진짜 여기 개빡대거리들만 모여있나? 안 그래도 오늘 발인까지 가야 해서 열이 뻗쳐 죽겠는데 말귀를 못 알아 쳐먹네. 그리고 다들 내 남편이 장손 맞다고 우기는데 그거 아니라고 장손 아니라고. 제가 시할아버지라고 쓴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왜 당연히 남편의 친할아버지라고 생각들 하는 거죠? 친할아버지 아니고 외할아버지라고요? 내가 비록 외할아버지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래도 분명 나중에 큰이모라는 표현은 썼는데 그럼 당연히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부분이죠. 설명 좀 드릴게요. 이스님 말처럼 큰이모 아들이란 말을 쓴 건 맞습니다. 근데 계속 시할아버지 시할아버지 이러니까 제가 아 이 사람이 큰 고모라고 쓸 걸 큰이모라고 잘못 썼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큰고모라고 수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사연 올리다가 시누이와 올케를 반대로 적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외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큰이모한테도 아들이 있고 외삼촌도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절대 장손 아니고 큰이모 아들이나 외삼촌 아들이 장손이다 이건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다들 빡대가리에요? 야하튼 장손도 뭣도 아닌 우리 남편이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발행까지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데 제발 우리 남편이 장손이 맞던 앵무새 같은 그런 거지같은 소리 반복하지 말고 장손도 아닌 우리 남편 부려 처먹는 시모와 시누이의 그 거지같은 행태를 비판해달라 이거에요. 훅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거에요. 댓글 1번 야 이 미친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닌가? 그래 니 말처럼 큰이모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뭔 소리야? 시할아버지 맞냐? 혹시 시 외할아버지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너 뭐라고 했냐? 시할아버지라며 시할아버지 그러놓고 뭐? 빡대가리? 그럼 너 뭔데? 핵대가리야? 2번 그래서 뭐 외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냐 이건가? 이거 미친거 아뇨? 그래 나중에 니 자식도 니네 아빠 죽음에 딱 남처럼 하길 바란다. 3번 저기요 담아 빡대가리는 우리가 아니라 설명을 개떡같이 한 니가 그런거에요. 거울 좀 보시라구요. 4번 참 되게 애쓴다. 무조건 지가 옳고 아니 오직 본인만 옳고 다른 남들은 다 틀렸다고 빡빡 우기느라 그 삶 참 힘들겠다. 5번 미친건가? 그럼 니가 처음부터 시 외할아버지라고 말을 했어야지. 끝까지 시할아버지라 해놓고 남탓을 하고 자빠졌네. 아니 잠깐만. 지가 시할아버지라 쓴건 맞지만 당연히 왜 할아버지라는걸 알아야 된다니 이게 뭔 개소리야? 후기 오늘 올라온거에요. 원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손이 뭔지 잘 모르세요? 이 글을 읽기 전에 혹시 장손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꼭 확인을 부탁드려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잠시 요약하자면 저희 시할아버지 장례식에서 내 남편이 죽어나가든 말든 3일 내내 집에 안보내던 시모와 시누이 그들의 개막장 행태에 대한거였어요. 참고로 남편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제 됐어요? 그런데 저 진짜로 웃긴게 여전에 썼던 글을 보면 거기 댓글에 전부다 다들 너희 남편은 장손이니까 3일 내내 그게 있는게 맞다며 미친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참 이상하죠. 저는요. 그 글에서 우리 남편은 장손이다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제 남편이 손자니까 장손이 맞을거라면 지들끼리 대충 지레짐작해가지고 댓글로 공격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이 나라의 교육수준 한숨만 나와요. 특히 제가 추가 글에도 정확히 언급을 했어요. 남편에겐 큰 이모와 외삼촌이 있고 그 두 분에게도 각각 아들이 하나씩 있다고 그런데도 이 무식한 댓글러들이 계속 어 아니야 니 남편 장손 맞아? 이런 헛소리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정말 한심한거. 이모랑 고무롱 헷갈려하고 외삼촌과 삼촌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손이라는건 그 집안의 성실을 이어나가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 태어난 손자를 일컫는거라구요. 그러니까 저희 시할아버지 입장에서 또 시할아버지 아들의 아들이 장손이 되는거겠죠? 시할아버지의 아들은 남편의 외삼촌이고 그리고 그 외삼촌의 아들이 바로 장손이라고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참고로 저희 남편 외갓집은 첫째 큰이모 둘째 저희 시어머니 셋째 외삼촌 넷째 막내이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외삼촌의 아들이 1순위이자 장손인거고 그 다음에 큰이모의 아들이 2순위가 될테고 저희 남편은 깨끗해야 3순위 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장손도 아닌 우리 남편이 3일 내내 집에도 못가고 장례식 자리를 지키면서 시모랑 장손들이 해야할 손님 맞이를 해가면서 발행까지 가겠다 이건데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저요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장 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구요. 거기다 장손도 아닌 우리 남편 3일 내내 붙잡아놨던 시모와 시누이를 도저히 용서가 할 수 없다고요. 남편은 저한테 그냥 자기 엄마랑 누나랑 동생이랑 영끊고 지내라 이러는데 그래요. 저야 뭐 영끊어버리면 그만인 인간들이지만 아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며 이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저희 남편도 이 막장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영끊고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무래도 얘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야 너 지능검사는 받아봤냐? 2번 아니 그러니까 상주든 장손이든 납땜이든 뭐든 간에 손주니까 3일 내내 있어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대체 니네 집구석이랑 다른 가족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랑 뭔 상관이요? 어? 이쯤 되면 너희 남편 너무 불쌍한데? 3번 그래 발인의 손자 학렬들 중 단 한 명도 참석 안 하는 이런 쌍놈 집구석 딸내미한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그거 보고 개쌍욕 날렸을 텐데 스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미친 거 아뇨? 장손이고 상주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냥 고인의 손주면 참석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왜 자꾸 지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요? 어? 장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5번 어머 얘 또 왔네? 답장너 야 재수 없으니까 글 쓰지 마라 되 됐으니? 흥! 보니까 저번에 장손 개념이 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한소리 하셨던 분인 것 같네요 이번 기회에 장손의 뜻이 뭔지 잘 공부 좀 하셨길 바랍니다 2번 그 전에 사람들이 쓴 댓글이나 쳐 읽어라 이 또라이야 6번 애초에 스니가 시외조부 혹은 남편의 외가집 등등등 이렇게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큰 이모 아들이면 그 사촌도 외손이니까 장손 아닌 건 똑같은 거잖아 큰 이모한테 아들 있는 건 왜 들먹인 겁니까? 저는 지금 쓴이 시가죽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쓴이도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글을 써라 이 말입니다 니가 생각 안 하고 글 썼잖아요 됐으니? 그러게요 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식한 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글을 썼을 텐데 말이죠 좀 후회가 돼요 큰 이모 아들을 들먹인 거 이거와 다른 게 아니고 설령 진짜 장손이 없더라도 차순이는 큰 이모 아들이 되어야지 우리 남편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의미로 쓴 거였어요 아무튼 저희 시가족들도 여기 댓글들처럼 무식한 돌대가리 집안인 거 같아요 2번 염병하네 여기서 니가 제일 무식해 아니 너 혼자만 무식해 끌 끌 7번 뭐야 할 일 없는 백수라서 심심해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싸움을 걸어? 니가 먼저 오해할아버지라고 정확한 표현을 했어야지 글을 교지같이 쓰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잖아 되겠으니? 싸움을 걸자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해할아버지 이렇게 정확히 표현 못한 건 물론 제 잘못이 맞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장손과 상주에 대해 엄청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개 헛소리만 해대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8번 그래 뭐 됐고 나중에 니가 아버지 죽었을 때 니가 새끼들은 절대 장례에 참석시키지 마라 알았냐? 끌 끌 끌 끌 추가 하이씨 여기 댓글들 진짜 짜증나 아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장손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상주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개념도 모르네 상주는 장남이에요 즉 남편의 외갓댁에서는 외삼촌이 상주죠 솔직히 더 엄밀히 말하면 외삼촌의 아들이 장손이긴 해도 상주는 아니니까 1일차 2일차엔 저녁이 집에 가고 3일차 발인 때는 아예 안 와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장손이니까 그래도 너까지는 상주로 있어라 이러는 거죠 옛날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손주 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1일차 2일차에만 참석을 하고 저녁 되기 전에 다들 퇴근을 했으며 밤 시간이랑 3일차 발인 때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셨다고요 아무도 안 왔다고 왜 손주들은 상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보고 나면 또 이런 그지같은 댓글 달리겠죠 야 누가 그래 니가 정했냐 이거 안 봐도 뻔하지 뭐 다들 무식해서 아니 제가 장손의 뜻을 제 마음대로 바꾸고 상주의 범위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거 안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는 못해요 장손의 뜻과 상주의 범위는 제가 정한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런거라고 다들 핑거프리센서 뜻은 아시죠 손가락이 있으면 장손과 상주 이 키워드로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디든 검색을 좀 해보라고요 제발 제가 말하고 있는 이거랑 똑같이 말하고 있을거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저희 남편은 장손도 상주도 아니죠 상주도 아닌 내 남편을 끝까지 붙잡아 놓으려는 시모와 시누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이제 알겠냐고요 이해가 돼요? 댓글 1번 지 남편이 너무 소중해 어쩔줄 모르는 남이세였구나 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한눈팔면 상대여자 죽이려고 들겠네 아니 죽이고도 남겠다 남도 아니고 외할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 그 자리를 좀 지키겠다는 그게 그렇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 그 거지같은 성질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건가요? 이건 뭐 완전 발악하는 걸 넘어서 경기를 하니 경기를 해 헐 무섭다 2번 아이씨 오지말라니까 또 왔네 야 어서 화성으로 돌아가라고 오지마 지구에 답장난 아미세입니다 먹이를 절대 주지 마세요 한장하겠네 그래요 그 뭐지 장손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 근데 그거 이전에 손자잖아 핏줄이잖아 아니 손자가 왜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지켜드리겠다는데 그게 죄입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주작이길 바랍니다 뭐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말 절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주작이길 바라는 거죠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